정근호 오세요 이제 시험 4호요 오늘 13이야 14야 그러면 시험치는 건 오늘 13이요 예 오늘 스페드론 14입니다 나랑 13을 해야되겠지 참 통통하네 동생이었나 통통 자 시작하겠습니다 니가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너 시험 오늘 14 아니야? 짧고 짧고 13이야 14구만 오늘 15 해야 되고 아 맞나 맞아요 혹시 있나요? 아 아 나 이거 자 시작하겠습니다 old old 승이는 U U L D A old old 계속해서 short short 야 잘 U D L L L L L O L L 우와 오 이런 소리 나면 롱 뭐 소리 나는거 롱 이런 소리 나네 오 맞구요 응 응 응 응 응 소리나는 거? 아, 소리나는 거요? 응. 응, 그러면 소리나는 거 응, 소리나는 거 누구였지? 네. 응. 티 그러니까, 그렇게 티 안 보여. 모르겠어요, 소리나는 거. 안, NG.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배웠으면 쓰먹어야지. Lung. Lung. 스모? 스모? 어, 그거 말했다던데. 네. 스모? 스모는 딴 뜻인데요? 맞아요. 우리말, 뜻과 영어, 소리를 연결하고 그 소리를 글자로 가오는 각소를 연습해야 된다 했죠? 네. 이게 뭐였더라, 소리가 뭐였더라. 이거 딱 보자마자 소리가 딱 튀어나오도록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연습할 때. 소리내서. 네. 소리내서 말하면서 연습하고 있지? Short. 그렇지, Short. 그럼 쓰기는? S? O야. 소리가, Short야? 아니요, Short. 어, 그러면. Short. 이런 소리 나는 거 같은데? C 소리 나는 거 같은데. 응. CH였나? CH였어? SH요. CH야? CH는 C 소리 나는데요? S, H, O, S. S, H, O, S. O 소리 나는 거고, O요. R이요. T요. 맞았네? Short. Short. Short, 반대말은 뭐지? Short요? 응. Short, 적당히 반대말. 크다. 크다가... 비그 아닌데. 그냥 Short를 작다고 생각하면 스몰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냥 작은 게 아니고 Short는 키가 작은 거잖아. 키가 큰... 키가 큰 이런 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 다음? 얘는? 새로운. 새로운이... 소리? 소리? 아닌데? 진짜 좋죠. 일단 소리라도 생각이나 하셨어요? 뭘 해줄 수가 있다. 그치? 그건 내가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우리말 뜻을 보고 네가 어떤 영어소리로 딱 기억해내려면 그건 네가 오롯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네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단어를 익힌다 치자. 그치? 그럼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러면 긴 롱. 긴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붙여 그냥. 그냥 긴이 아니고 이제부터 긴 롱이야 긴 롱. 긴 롱이야 긴 롱. 긴 롱. 짧은 숏. 짧은 숏. 짧은 숏. 그냥 눈으로 공부하지 말고 입으로 공부해. 짧은 숏. 긴 롱. 짧은 숏. 짧은 숏. 짧은 숏. 스트레칭을 시작해줘서 읽어줘야ве고 같은데. 그치ą. 오, 지난 시간보다 잘 쳤네? 일단, 공부하고 있어. 새로운 뉴. 새로운 뉴. 새로운 뉴. 이제 Васauf. 새로운 뉴. 예가 아니구 말을 하라구. 새로운 뉴. 새로운 뉴. 9살 된 old legg은 old 7살 된 old old 새로운 new 9살 된 old 늙은 old 새로운 new 긴 긴 긴 귀 작은 쇼트 새로운 뉴 두꺼운 띡 두꺼운 띡 두꺼운 띡 두꺼운 띡 두꺼운 띡 두꺼운 띡 입이 공부하는 거야 영어는 눈으로 하나도 머리에 안 남아 두꺼운 띡 두꺼운 띡 얇은 띡 얇은 띡 두꺼운 얇은 새로운 이이션 두꺼운 띡 두꺼운 띡 옇은띡 옇은шей 얇은 띵 소리 내봐 소리 긴 오래 긴 롱 롱 짧은 쇼트 짧은 쇼트 새로우 아 했었는데 새로운 뉴 했었는데가 아니고 새로운이라고 말을 해봐 새로운 뉴 이비 하는거야 이비 머리가 하는게 아니야 새로운 뉴 새로운 뉴 저의 긴이 어둠 그미를 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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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운 thin 두꺼운 thin 소리 귀 노랜 긴 롱 긴 롱 짧은 short 짧은 short 새로운 new 새로운 new 훨씬 than old old 소리 thin 두꺼운 thin 그렇지 소리 얇은 thin 얇은 thin 나는 어떻게 본 건지 알겠어? 네 집에서 반드시 이렇게 붙여세 바로 붙여 그냥 쉬지마 어디 가시나 아직 안 끝났는데요 시험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긴이 It's wrong 뭐라고? It's wrong 물어봐야 되냐 하나 It's wrong It isn't wrong Is it long 뭐라고요? It's wrong Is it long Is it long?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야? 그것은 긴이 그것은 긴이 오케이 Yes it is Yes it is It is Not like Good 잠깐만 네 뭐라고요? 네, it is. This is not sharp. Mr. It's not sharp. It's not sharp. 새로운 새로운 소리 내 새로운 새로운 뉴 그래서 뭐 이즈 디스 유 이즈 디스는 도대체 뭐야 이즈 이즈야 이게 이게 이즈로 보여 이즈 디스 이즈 디스 이즈 디스 이즈 디스로 보여 이즈 디스 이..이..이..이..이..이.. 뭐 니 생각 글자 i가 무슨 소리나고 t가 무슨 소리나는지 배웠으면 이게 무슨 소리나겠냐? i가 무슨 소리나는지 배웠고 s가 무슨 소리나는지 배웠으면 이게 무슨 소리 나겠어? 이즈 그래 이건 이즈고 이거는 이즈 그래서 그것은 세고니?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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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다시 한번 너 말해봐 영어는 말 배우는 거야 이즈 이즈 유? 왜 안 따라해 이즈 이즈 유? 이즈 유? 라고 물어봤더니 이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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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은 그래서 무엇은 얇니? 뭐라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빠르 Yeah 안에서 깨끗ично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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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운도 띵이고 두꺼운도 띵이야? 아니 두꺼운... 그... 열 분이랑 똑같은데 두꺼운... 두꺼운 띵 두꺼운 띵이야? 두꺼운 스틱 두꺼운 스틱 그래서 그것은 두껍다 익스틱 시험 잘 치세요 저번보단 좀 나왔네